야 이거 마을 이거 초수다 이거 이거 새해가 벌가신 게 맛이 금년 양 황금 도색이 해님 수다 금년 도색이 해 그냥 허구정은 일 몬 딱 이러고 하는 사람마다 다 부자되고 결국 양 몸 건강 없어 양 해는 바뀌어도 양 사람이 운명이 있는 게 있대님 수다 그 운명을 어떤 사람은 수궁호형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운명의 쿡쿡 턱에 양 해척 나가는 사람이 있대님 수다 야 참 이거 운명이 뭔지 양 뭐 어디 요 이 마을에 양 색스폰 그 뭐 철학관이는 니가 잘 본데님 수다 나강 양 금년 강 딱 운세 봐 그네 이 변사가 금년 헌네 머칠수이신지 어신지가 그네 딱 한번 봐야 되쿠다 아이고 운명이라는 게 양 뭔지 참 아 아이스 아이고 날 좋다 이야 이제 본격적으로운동 해보자 역시 이야 이게 후방군동이죠 후방군동이 자, 두개 잡아. 야,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 야, 야. 벌써 이거, 이거 알통 나아가는 거 뭐라해. 으차, 으흐흐. 아이고, 아침부터 뭐 햄수가? 아침이나. 한 주간 밥 먹으면 쓰게. 아침이나 만하게? 이제 올리고 또 이거 열심히 운동행. 고구만 있어봐봐. 나가 이제, 홈번이 새쌍둥이를 베게 해 주구나. 기대해도 되겠다. 아이고, 기대. 빨리 없어. 아, 그래. 학 없애게. 아이고, 아이고, 기다리게. 다 돼가면서 이제. 아이고, 하나, 둘. 아이고, 적당힌 들어 없어. 학 없애. 아이고, 안 왔어게. 아, 자. 아, 날씨 좋다. 아휴. 좋은 날씨처럼 나도 좀 좋은 일이 생겨야 될 텐데. 에이. 아휴. 에이. 아이, 아이, 아이. 아유, 고마워, 고마워. 오빠! 아유, 왜 또 왔냐? 오빠도 아침부터 청소하면? 아유, 청소해. 매일 하는 건데 뭐. 오빠 진짜 부지런한 거 닮아. 내가 열심히 해야지. 아, 오빠. 이거 빵 사신데 이거 하나 와봐. 아유, 야, 이런 빵 우리가 해도 많아. 아, 됐어. 너나 먹어. 나와, 나와. 청소해야 돼. 아유, 거기에도 사 온 건데. 아, 왜 새 안 먹는다니까 너나 먹어. 아, 먹어. 아, 먹어. 아, 안 먹는다니까, 야. 아유, 치. 잘 먹을게. 아이고, 올리랑 금도 세기 해. 펜션도 잘 되고. 아이고, 애기도. 호나 낳고. 예시민 좋겨. 아이고, 선생님 어디 가면 씨. 새해도 나고 카나. 저희 경로당에. 인사드리지 않았다. 아이고, 착하기가 착하기가. 근데 아직도 시집을 못 가니. 이쪽 착한 나이를. 우산한 데려가면서. 혹시 너 고자 동욱이 좋아했디야? 아, 뭐래? 에이, 바람쩍에. 동네. 야, 이거 여쭈이 개도하는지. 그걸 모르느냐. 아, 오빠 이거 하나 먹었어. 아, 이거 뭐. 오빠는 사신데. 하나 먹어. 이거 호나로 되느냐, 이거. 이거 호나 두고 커. 아유, 어르신들 줄 건데. 넌 복 받을 거라게. 너는 이 착한 마음이 고운하니. 우리 무조건 시집 간다. 이, 가라. 바쁘다. 어, 어, 어. 이, 복 받으라이. 시집 꼭 가고. 내 착해요. 아이고. 아, 미쳤네. 아이고, 성의의 물이 오늘 올린 아들이나 팔아보고 되냄수다. 이게 황금대지에 넣고. 아이고. 아이고. 이제 아들 라이퍼랑 이제 혼나 두나 올라가가면 새각시도 눈높아 안이 와. 저녁에 난. 저녁에, 저녁에. 예, 아이고. 동리랑 할아버지 됐수다 이게. 아이고, 잘 햄쩍에. 난 그냥 몸이나 편안하시면 좋혀. 이제랑 먹을 거나 늙어갖고 하늘로 이라도 다 먹여 드시면 좋고 다만. 그런 거나 먹어 사줘. 어르신들. 새해 인사드리 좀 왔수다. 아이고.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사. 아이고. 아이고. 참 보람신한. 이런 신방이어서. 우리 동네 이런 신방 안 나오주기. 아이고. 이제 입춘국이 밀물이라. 아이고. 야, 경호는 다른 신방지 신방 나요. 예, 이거 이거. 이게 먹을 거나 먹어. 아니, 구슬러리 가사. 이 경호는 구슬러인 왕인 먹어서. 먹어 낭구 털이 가네. 이게. 네, 이게 먹어 낭구 털이 가네. 맛있게. 대왕인에게. 먹어 먹어서 이제 힘절도 세고. 다 순대기도 먹고. 네. 아이고. 먹을 거 사와네. 저 점쟁인데, 자이만 참신데. 먹을 것도 잘 털어주면. 야, 엄마. 아휴, 글쎄. 제가 알아서 다 한다니까요. 그때 되면 다 잠깐 가는 거죠. 그냥 엄마, 엄마 건강이나 신경 쓰세요. 끊어요. 에이, 매일 잔가 가라고 잔소리해. 오늘은 입만 뜯고 있고. 대선해줘. 오늘 요새 몸이 좀 안 좋으신가 봐요. 평소보다 좋은 고르셨네. 그게 어머니이잖아만. 네. 어머니가 매일 그냥 잔가 가라고 잔소리해 주세요. 저한테. 왜, 왜 이씨 얘기야, 사람. 누구야? 그, 저. 그. 에이, 순덕이요. 걔네 그냥 동생이에요. 그나저나 저도 매일 이렇게 편의점에 박혀있다 보니까 이게. 하. 이러다 진짜 사람이랑 만날 수 있을지 걱정도 좀 되긴 해요. 편의점에 이 시민. 그 아나 이제 거기다 오다가다 좋은 사람 만나실지도. 아휴, 그런 일이라도 좀 있으면 좋을 텐데. 한 번 따. 야, 너 그 얘기 들어? 어떤 얘기? 우리 동네 막. 이거 섹스폰으로 막 전 봐주는 사람 있잖아. 섹스폰으로요? 어. 나팔분은 할 양 아니에요, 알냐? 아니, 아니. 내가 몇 번 하면. 네. 뭐 이 사람 오늘 어디 귀인 만나, 걔먹기 다 한대. 진짜요? 혹시 안 하게. 너 가게에서 어떤 데인지 한 번 물어보고. 어. 우리 장기가 진짜 물어봐. 가보자, 가보자. 좀 궁금하긴 해요, 가게 운영은. 걔네, 나 재미로 한 번 가볼게요. 아, 근데 가게는 어떻게 해요, 이걸? 아, 동네 삼촌들이 한 번 헌신에 한 번 갔다 오게 하면 봐준다. 아, 삼촌들 좀 보기 힘드실 텐데, 가게 이거. 와, 와,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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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운영깔랑이. 나 어디 담요. 다음에 줄게. 또 회사해요? 빨리 와, 아니. 아유, 저거 진짜, 저거. 고생이 진짜, 저거. 고생이 진짜, 저거. 고생이 진짜, 좀, 저거. 들어가서 하나 가지고. 그냥, 불허고 주니까. 아이고, 아이고, 통합시다. 삼촌들. 삼촌들, 아, 통합시다. 동네에겐 전빵이만 여기 부주하시냐, 치마 노덕은. 아이고, 야, 이 어떤 우리 장결분회사들 까닉 과개에 겠나? 어디 드릴러 갔다 오셨는데, 삼촌들 저, 동옥이는 전빵허고만 봐줬어. 아이고, 봐줌마. 나도 전빵 봐 놨죠. 아잇, 잘한다. 그럼 삼촌 너 손님 오거나 해 그러면 저한테 전화 좀 주십사요. 아이고, 그 위에다 혼자 가라. 대비, 꼬리꼬. 꼬리꼬, 꼬리꼬. 꼬리꼬, 꼬리꼬. 아이고, 밥을 뺀 우리 사는 거 봐. 그저 다 울라. 나가 이거 못한 정여격에. 아이고, 이거 감기거라. 언니, 내가 말했지? 여기 완전 잘 본다니까? 진짜 여기는 내가 알아본 점집 중에 제일 최고예요. 빨리 가, 빨리. 장난 아니에요. 아이고, 지금 막 남수가 전부모 남수가? 어, 네네네네. 어떻게 가야지? 아, 여기 완전 잘 봐요. 봤지, 봤지? 봤지? 저는 올해 남자친구 생기고, 언니는 올해 PD 될 거예요. 이야... 축하해요. 꼭꼭 들어가서 보세요. 완전 잘 봐요. 진짜, 진짜. 잘 본 것 같지?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봐봐. 잘났지? 잘밤땜 있잖아. 근데 여기 보기엔 남자친구가 시켰다. 저도요. 계십니까? 계세요. 아이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니, 이... 뭐야? 나팔 용어기 불황. 이 저... 조사님 계시대나 멍에. 나팔이 아니고 섹소폰도. 섹소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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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소폰인지 아무튼. 아, 그리고 예약은 하셨습니까? 예약도 했어야 됩니까? 아, 이거 철저한 예약 시스템. 아... 아...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날짜 이거 다 알고 결제값. 아... 아, 우리 저 가게 문도 다 단... 아, 그러니깐요. 가게 문, 가게 문까지 닫고 급하게 왔는데... 아, 이거 뭡니까? 얼마 안 내면서 담아만 해, 이거. 아, 이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어, 이 사람들 참... 도사님... 시간 내십니까. 대단히 오자. 대단히 오자. 누가 왔구나! 누구냐! 아, 이거 들어오라는 뜻이야. 아, 들어오라는 뜻이야. 아, 들어오라는 뜻이야. 경관하네, 경관하네. 이런 입장 음악은 처음인데. 고맙지, 고맙지. 고맙지, 고맙지. 신기하다. 특별히 해주는 거, 특별히. 특별히. 신기하다. 특별히, 특별히. 세상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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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어, 어,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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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이거, 이거 내가.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악기에서 세스프드 도사님께서 나한테 영감을 줘서 하는 건데. 신이, 신이... 가만히 보니까, 올해 장강학이 생겼네. 아, 진짜요? 어, 장강학이 생겼어. 어, 아이고... 장강학이, 가만히 서보자. 생년월이, 몇월, 몇일이 며칠이요? 1988년 8월 31일입니다. 그래요? 가만히어봐. 아, 올림픽 때 나왔구나 오늘. 아, 올림픽 때 나왔구나... 어 결혼 되네 결혼 아 결혼을? 결혼 되지 이야 좋았다 아마 이쪽에 점 있는 여자아이가 나타날거야 왼손에 점 있는 여자아이가 나타날거야 그럼 튜형씨 나타나 걱정하지마 그리고 또 그리고 해야 될게 있어 뭐를?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냉수마차를 해야돼 겨울에도요? 그럼 겨울 맹심을 아예? 아예예 그래야 꼭 장가를 갈 수 있어 그 다음에 주변에 저기 뭐 배도 좀 나오고 수염도 좀 있는 그런 친구랑 형이 있지? 어이 쟤 쟤가 아 그래? 평생 잘 모셔? 그 봐 평생 잘 모셔? 아이고 그래야 아주 응 영원히 잘 살 수가 있어 아 야 저 장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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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잘 맞히시네 알았어 예 가나 못 가나 보자 어 간다 가 가 가 갑니까? 어 걱정하지마 어 야 가 가 가 가 가 가 야 야 야 야 용호다 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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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떻게 그 상담을 잘 받으셨습니까? 예예 잘 받았으면 정확하게 용호 용호 하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결에 냉수마찰이라는 거 왼손에 정 이거는 좀 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 그 부정탈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이해가 안 그런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도자님 할 말이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안 돼 그거 봐 보이지 않는 거 음향이 조화를 맞추지 않으면 추울 때 가만있어 가만 아 예 산타크로스가 있어요? 있어요? 구름이 껴 있는데 구름 뒤에 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안 돼요?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쪽집게 오죽하면 쪽집게 이런 쪽집게 딱 집게 쪽집게 쪽집게 분명히 좋은 일이 벌어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그냥 가면 안 되고 아 아 아 이게 얼마 얼마 카드도 받습니까? 카드도 받아요 요즘 카드 쓰는 사람 제가 준비하기 있긴 있는데 오늘은 처음이고 다음에 또 한 번만 나시게 고맙습니다 믿어야 돼 고맙습니다 다음에 꼭 꼭 예약해야 됩니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무슨 편의점에 할머니들이야 아 이거 빨리 계산해 주세요 동욱이가 어디 잠깐 나가면 볼일방옥해 너머 이거 상점 밤 10세는 버버린 회이든 가분한 이거 무슨 거 가져와신 거 아니 이거 빨리 계산해 주세요 저 바쁘니까 이거 5,000원 이거 2,000원 이거 2,000원 이거랑 1,500원만 받을까 아니 이거 찍으면 되지 물을 이렇게 마음대로 계산해요 할망은 몰랐게 우리 동욱이 올 때까지 걔건 기다리던지 아 그럼 이거 무슨 5,000원이야 말도 안 돼 아이고 이건 5,000원 아무리 가도 이건 5,000원 기업 손님이 파닥파닥하면 안 돼요 이거 2,000원 이거 2,000원 이거 2,000원 이거 2,000원 가격 얼마에요 가격 15,000원 다요 아니 지금 제가 이걸 몇 개 사는데 15,000원이에요 이거 몇 개라 이거 다섯 가지라 이거 경원아 이것도 이제 몰랐거라 동욱이 오면 잘못 싹 퍼라 땡걸티 경원아 니도 이제 어서분한 아니 아니 만원만 받으세요 아 이거 안 돼요 만원 아이디 크라기 15,000원 주여 사지 안 돼요 이거 13,000원만 주여 돈 가져가게 이거 참 이건 빨리 돈을 입으러 사느니 우리 아니 무슨 흥정에서 이렇게 흥정을 해 아 만원만 받아요 아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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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산해 주세요 만원 계산 이거 이거 긁으래 누나 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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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어떻게 편의점에서 카드를 아 우리 카드 카드 쓰는디 이제 나이 들어 긁어 어떤 애에게 젊은 사람이 우리 늙은이를 봐가지고 돈으로 현금으로 현금이 없어요 아니 괜찮으세요 돈 15,000원만 13,000원만 13,000원만 그거 무척에 젊은 사람이 아니 이거 봐도 안 나갑니다 봤지 이게 본인이 보는 게 아니라 했잖아 어 진짜 신기하겠네요 신이 들어온 거라 그 토베이 삼촌 토베이 삼촌 뭐 야 얘랑이더니 나 말만 잘 들으면 된다 처음에 진짜 안 믿었는데 아 근래는 난 참 그러니까 맹시잘 냉수마찰 냉수마찰이나 왠소의 접 그 냉수마찰 냉수마찰이나 왠소의 접 그 귀 나타나는 거 두개 뭔 두개 말이냐 제일 중요한 거 빠졌잖아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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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나오고 추염맞은 사람 그 사람 말 잘 들어 형으로 살면 그건 아니오다 두개 냉수마찰, 왠소의 접 두개만 기억할 거 봤지 넌 그런 식으로 해면 앞으로 국물도 어서 네 필요없어 필요없어요 아무튼 나 때문에 오늘 너 잘 되시나 아까 외상한 건 어 너가 묻는 걸 넣어라 이 아니 무슨 말일까 아이 참 나 진짜 잠깐만 하 삼촌들 편의점 빨리 가봐야겠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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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하시는 거예요 카드로 갖고달라니까 니가 손을 억울걸로 안 나고 니가 긁어도 아니라고 니가 어떤 거 미친 눈이게 이거 말 안 해게 이거 아휴 무슨입니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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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신없으셨죠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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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휴 저희 계산 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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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제가 죄송해서 휴지는 그냥 서비스로 드릴게요 아휴 네 너무 친절하시네요 네 네 얼마에요? 다해서 5,800원 나왔습니다 아 5,800원 네 아휴 계산해 드릴게요 제가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아휴 근데 이 동네는 어떻게 오셨어요? 아휴 저 혼자 좀 살아보려고 여기저기 좀 다니다가 이 동네가 좋아서 왔는데요 아무래도 좀 혼자다 보니까 좀 심심하기는 하더라고요 아휴 혼자요? 네 아휴 여기 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휴 맛있게 드세요 네 너무 친절하시면 또 올게요 아휴 네 많이 사세요 네 아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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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어떤 예약들은 많이 들어오면 아 예 오늘 요즘에 계속 잘 돼가지고요 오늘도 막 들어오신 게 맛이 아휴 원래는 어떤 펜션이 잘 돌아가서 될 건데 아휴 잘 될 거 보다 걱정 마세요 그 뭐고 이 저 알동네 그 색스폰도 산가 뭔가 이 나팔불멍 점받 주는 사람 왔잖니 얘기들은 아휴 예예 아휴 막 둘이 될 거 까지 그냥 다 아악 그러면 그냥 다 나와버리게 아휴 잘 봤잖아 농어사람 어어 잘됐네 예 동호기강 딱 점받인데 예 아휴 야있네 점이 그냥 탁탁탁탁 맞아떨어져 그 왼손에 점난 뭐 귀인인가 맞나 나중에 이제 장가가 켜네 아휴 잘 됐어 예 그나 잘 보는 모양이야 아 장가 가는 거 봐야 잘 된 거 아니 거기야 뭐 그건 허주만은 그래도 혼나게 잘 받고 아휴 참 저 예약 잘 적고요 아휴 알았으다 장면이 곧지 그 좁은 방에 30명을 받아 난 아휴 나 그냥 득땅이 똠이 벅상 났어 알았으다 잘 잘해요 네 그거 좀 올려놓고 아휴 아휴 와 약간 오늘 기다려야 해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커피 한잔 드세요 아휴 괜찮아요 살다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뭐 그런거죠 아우 마음씨었습니다 такие 마흠씨도 보이셔서 그냥 뭐 건강하게 사랑하면서 평화롭게 사는 거 그게 좋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건강하게, 사랑하면서, 사랑, L, O, V, 사랑. 한 잔 하실까요? 마음씨도 너무 이쁘셔라. 커피 맛있네요. 오늘따라 더 맛있네요. 그나저나 겨울철 건강엔 냉수마찰이 그렇게 좋다던데요. 냉수마찰? 그럼 어떻게 아셨어요? 저 예전부터 냉수마찰을 오랫동안 쭉 해왔습니다. 정말요? 네, 오죽했으면 저희 집 온수 보일날 고장이 다 났겠어요. 냉수만 사용해서. 냉수를 좋아하시는구나. 냉수마찰, 그것도 아쉽네요. 고기와는 좀 다르네요. 제가요, 이 냉수마찰에서 굉장히 튼튼합니다. 어머, 어머. 이렇게 날 밤을 샌 적도 있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이리, 이거 엄청납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해야 건강하게 사랑하죠. 사랑,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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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어, 이거 왔어. 아들 장기겠네, 아들. 감사합니다. 이게 아빠 큰애 봤었는데, 이 노래를 아침에 두 번, 잠자기 전 두 번. 아침에 일어난 두 번 하고, 자기 전에 두 번 해. 응, 알았으다.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아유, 감사합니다. 아들 낳기, 아들. 이치록만 하면 아기는 다 질 수, 이 시카맛이. 걱정하지마. 내가 애들을 100명도 넘게 만드는 사람이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절대 걱정하지마. 어, 맞아, 아들 확실하네. 아들마시. 아유, 감사합니다. 동사님, 감사합니다. 어, 저기 신랑한테 잘하고 싸우지 말고. 예예. 아유, 알았으다. 그래, 어휴, 가.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조심하아이. 어휴, 어휴, 가. 고맙습니다. 어휴, 고맙습니다. 어휴. 고맙습니다. 어휴. 고맙습니다. 잘 봅시다. 너무 잘 봅시다. 기지 정확하지? 아휴. 감사합니다. 애기 때문에 왔지요? 네. 그 저 100%긴 한데 이게 조금 어긋날 때가 있죠. 아휴, 우리 꼭 저기 애기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방법이 하나 있기는. 방법이 이상하시? 뭐가 맛이? 부적을. 부적을. 이불 밑에. 100%! 기과. 그럼 이번에는 우리도 꼭. 그거야. 근데 그건 사전에 입금행 제작이 들어가니까. 입금을 해야 돼. 아, 아. 얼마 맛이? 200만 원. 아이고, 무슨 애기. 알았으다. 200만 원. 계좌번호 좀 없어. 계좌번호, 계좌번호. 알았으다. 애기만 들어선다면요. 뭐. 만들어놨다가 안 찾아가고 해보니까 이건 돈 들어와요. 그때 제작이. 맞어, 맞어. 계좌번호. 연마을 근보에. 네. 1, 7, 8, 7, 5, 3, 7, 2. 다시 1, 9, 7, 9, 3, 5, 3, 9, 2. 다시. 9, 7, 7, 8, 8, 8, 8. 아, 네. 아,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 그럼요, 예수씨. 저는 영하 20대의 강추위로. 찬물로 샤워하는 사람입니다. 냉수 빨리 주세요. 아, 정말요? 네. 아니, 제가 평소에 냉수 마찰하는 남자가 이상형이 계신데. 자, 갑시다. 한 번 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으세요? 아, 잠깐. 정말 멋있다. 진짜 상남자세요. 야, 예수씨. 저희 집에서 라면 먹고 가실래요? 라면? 예. 그 말은. 아, 깨부갑시다. 아, 깨부갑시다. 아, 깨부갑시다. 아, 깨부갑시다. 이야, 저. 아니, 사랑은 좋긴 좋은게. 아니, 이 날씨. 아이고, 나도 완전. 헌디. 이거, 이거. 신고한 화물 비화신데, 이거. 떳떳떼 대넘 막 막. 서머, 손 씹으면 막. 아이고. 헌디 아까 그 옆에는. 저희도 많으면 무슨 순시내는 옆에 닮은디. 꼭 무슨 순시내음직해. 저 걔도 막 고치 죽검신게 이게. 아이고, 나 이거. 나 걱정되면서. 야, 나 지금. 아이고. 아이고. 이거 운명의 여자 만나기가 쉽지가 않구나. 이게. 어느새 개나 또 냉수마찰을 업대감. 예. 아이고. 아이고. 야, 너 영어당 이거. 네.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너가 감직하다? 아니오다. 괜찮수다. 야. 이거 매날 김에 이제 냉수마찰 흠이라. 예.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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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운명의 여인은 어디를 가버렸신거고. 그. 아. 아팡 다 죽어갔는데. 병간호라도 하나. 아. 조금 전까지 저 간호해주다가에. 어. 아버지가 갑자기 큰 교통사고를 통해서. 수술하러 가야된다고 해서. 갑자기 오늘 사고 난거라. 예. 그거. 수술하러 가야된다 해서 거기 갔습니다. 아이고. 큰일났죠. 아. 형님. 어. 이 방에 오셨는데. 이거 부탁하라만. 이거 먹고 이거. 아이고. 아이고. 이거 무슨 이 큰 돈은. 이거 얼마고. 500만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 안에. 어. 계좌번호 있으니까. 거기로 500만원 좀. 붙여주십소에. 이. 누구 계신데. 이쪽 큰 돈을 붙여주세요. 그 아버지가. 큰 수술하신다는데. 제가. 500만원이라도. 보내드려야죠. 아이고. 며칠 만난지도 안되신데. 이미 벌써 이쪽 큰 돈을. 빌려줘도 될거냐. 형님. 모르시는데. 이미 혜진씨랑 전하면. 몸 아야니까. 마음을. 나눈 사이입니다. 마음을. 아이고. 마음 나는. 모든 건 다 줘도 아깝지 않아요. 참. 야. 이거 한 30년 낳았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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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주멍도. 공실랑 공실랑 인게. 알아서. 이거 뭐 나 가면. 이거 뭐죠. 몸 잘 널하게. 아이고. 젊은 아이가 골골 형. 예. 평상시 운동도 좀 하고. 예. 감쩍이. 예. 아이고 아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십시오. 예. 어휴. ون. 아이고, 어휴. 그러니까 이거. 여지 마라. 여자신이 돈도 붙이려놔 보는데 마음이 떠난 거 닮았다. 뭔 여자? 돈 붙이려놔, 돈 붙이려놔. 오빠, 그 여자 머리 노랭한 여자? 머리 내도 맞을 거라. 무슨 일 안 한 거 있어? 오빠, 같이 가게. 어디? 여기 왜? 노역 갈 거 아니야, 지금? 깔고 갈 거 같아, 깔고 갈 거 같아. 일상 fin. 4. 4. 2. 3. 4. 3. 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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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다 여기isse? 아니, 인지 가서. 아니 어디 돈 없고 붙일 때 있어 보나 왔어다. 무슨 돈을 붙일 말이라게. 아니 저기 어디 조금만 조금 붙일 때 붙이다. 막 우산 말을 막 더듬어가면 누군신에 붙일 거라. 아니 어디 저기. 언제 쓴 김에. 왜 봐봐 이거 봐봐. 아니 아니 저기. 저기 우리 애기 하나 같잖아. 난 저기 저기 세트폰 도사한테 돈 붙였지. 헛붕 붙였어다게. 아 오빠 오빠. 무슨 또 이건 또 컷트컨 소리들을. 아니 이거 똑같은 이래. 똑같은 이래. 똑같은 이래. 이게 무슨 말일 거야. 이것들과 사기들 척군하게. 사기? 이거 무슨 말. 아이고 정체부터 쓴듯이 니태기네. 아이고 진짜. 방금 잡으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사기 화이. 야 야 들어왔어 들어왔어. 선생님 들어왔어요 드디어. 우리 지나미. 우리 지나미. 이 그를 잘하자고. 우리 이 그를 잘하자고. 왜 왜. 다 못 가가지고.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야 이거 나팔 어디 갔어. 나팔. 야 나팔. 나팔. 소리 남신게. 나팔 이 양반이 이거. 야. 야 뭐니. 나팔 여기 있었구나. 야 야 차. 야 돈 진짜 돈 난리 돈 내놓사. 불석 돈 불석 돈 불석 돈. 불석 돈 불석 돈. 불석 돈. 불석 돈. 불석 돈. 그 수제장인가 족제장인가. 그 양반가 어디 갔을까. 수제장이야 지금 내가 잘 가르쳐서. 저 하산 시켰지. 하산. 야 봐봐 이대 볼록 건가 이거 못 식었고. 쳐재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중간시랄 낯구라. 이거 중간식아 이거 언제 가지마. 야 이거 심으라. 심으라. 어허 이 사람. 아허 이 사람. 아허 이 사람. 아허 이 사람. 아허 이 사람. 어허 이 사람. 아허 이 사람. 아허 이 사람. 경찰서를 끌고 와야 돼. 아 씨 빠른 시간이야. 아허 아허. 아허 아허. 너 우리 참. 아허 이 사람. 자. 아빠. 우리 집 기둥. 기둥이 왔어. 아이구 우리 아들 이리와. 아이구 우리 집 기둥이덩이 왔어. 아이구. 아구 이쁘라 여기 아구. 자기 안 힘들어? 아이고 우리 아들 이리와. 아휴, 안 힘들어. 괜찮아, 괜찮아. 자기야, 가게 내가 볼 테니까 기둥이랑 들어가서 쉬어. 아휴, 아니야, 아니야. 자기 애도 키우고 힘든데 내가 더 해야지. 아, 원래. 괜찮아, 빨리. 아휴, 진짜? 기둥아, 아빠랑 재밌게 놀아. 우리 기둥이 아빠랑 재밌게 놀아볼까? 네. 알았어. 자, 그럼 자기야. 잠깐만. 그러면 우리 기둥이랑 내가 놀고 테니까. 알겠습니다. 좀 부탁할게. 자, 아빠랑 놀러 가자. 신난다. 자기야, 그럼 고생 좀 해. 자, 가자 우리 아들. 오늘 아빠랑 신나게 놀자. 응. 알았지? 자, 어머봐, 어머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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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강아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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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라. 오늘 아빠랑 신나게 놀자. 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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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와, was다 엘ист은 чтоever 연ink.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JOC. 손을 안YA해 bows지니티. 이렇게 vai гор chicos 오늘. Sl 오이 낮 자기의 강렬 성황 자기의 강렬 성황 예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봐 프렌드한 것도 일어 사몽 야 이것들 왕보라 우리 어디 강욱혜 영해사 얘 혼자 강욱선 나가 복구다 영해영이네 연리성 말을 잘했어 나 김장이가 혜기점으로 문사에 내 마음을 끝내게 퀵피언니 화장하라 범죽할라 개미 꺼리자 야 잠시 써 이거 아이고 밥을 빼러 내가 이거 못한 저비 허격에 아이고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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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를 가야 갈대 가더라도 신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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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우리 선생님한테 그러면 안 돼 아이고 아이고 야 야 야 발 나오지도 않으니 신발 나오지도 않으니 이거 정신판에 아무거나 신을 나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한 번 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으세요? 네! 대배우야, 대배우. 엉덩이에 물을 뿌리시면 어떻게 계실지? 아니, 자체가 이런데 어떻게 엉덩이에 물이 안 가냐고! 팬티 하나 사주세요, 지금. 그게 계획이었는지도 몰라. 송도웅 첫 단독존에 여러분들 저희 열정 보셨습니까? 엄마, 나 이렇게 사람 쪄. 야, 엄마, 양엄마. 나 이렇게 사람 쪄. 너무 힘들어져. 지지마, 지지마! 자,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우리 간식 타임이니까 상식적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는 몸이 너무... 오늘 약간 냉수마찰로 지금 체력 제어가 왔기 때문에 비싼 홍삼 액캣을 먹겠습니다. 네. 고객님, 여러분.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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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고객님, 고객님, 고객님. 혹시, 고객님? 아니, Gri idea 이런거 다 끄고 화장 이건 퇴수나네 이거 2천원 이건 만원 안 줘 볼라 찍어 흥정카드 줘요? 어이저 없네 진짜 삼촌이죠? 이걸 긁으라고 아 너무 귀여우셔 손등에 긁으셔 귀여워 이거 어따 긁으라고? 긁으래? 나 긁어보자 헛궁 젊은심에 나도 젊어도 눈 너도 갈게 손꼽으로 여기로 긁어 긁어보자 촬영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막 좋습니다 좋아한게 이건 우리 할망 초운 애들 사는디 이 트럭들 완해 난 즐겁고 아니요 생전에 살아생전에 이거 처음 해본거 난 원 잘해 점신디 못해 점신디 몰라도 막 즐거워한 우습고 웃어보지도 않으신데 오늘은 막 많이 웃어지고 삼촌 원래 연기 해놔죠 안 했디가 우리 극단에 이산합디가 헛궁 저 놀랜 가면 헛궁 무식에도 잘 허고 그자 헛소리 막 좋다 MBC 방송국에서 우리 속일 부락을 이렇게 위에 놔주고 그것보단 존겨서 다음에 할인하면 또 해주고 가 응 다음에 할인하면 막 그때는 나 먹을 것도 막 하얀 가지고 해냈고 한번딧 해냈고